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무엇인가 줄 것이 있기에 복된 것이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것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복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살았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부터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그때에 이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로서 3년 반을 같이 이렇게 살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제자들과 120문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이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예수의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면서 그것을 내 끝으로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베푸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그런 등목들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이렇게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내 생각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그새 마음을 뺏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생활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하루 세 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안도 3시, 9시, 3시, 6시, 9시 그렇게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생활에 정진했던 것입니다 이제 3시라 그러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또 이제 6시는 정오,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9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미문이라는 이름은 그 문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별명입니다 두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름다운 문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가 수십 년 동안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제 안목으로 그 안전병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구걸했습니다 자신이 걸을 수 없으니까 안전병이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비록 안전병이는 성전 문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을 덩지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평생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육적인 안전병이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안전병이인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를 먹고 사는 것 사람이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전병이와 같은 신앙인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제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경하며 왔다가 교회로 왔다가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안전병이 신앙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검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시는 것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나서 이제 사람을 지나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전병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힘있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병이는 두 제자들을 보고 구구를 합니다 두 사람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기대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동전 한 입 이렇게 주던 것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폐 한 장 주려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줄 것이나보다 하고 더욱 기대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얼마나 이 안전병이는 실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이 구걸하고 기대했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는 은과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뒤에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안전병이가 기대했던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안전병이에게 그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병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가 요청하는 은과금은 없었지만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것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또 멋진 조직과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유명 인사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또 이제 권력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 교황의 권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높은 모자를 쓰고 큰 지팡이를 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7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75억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자기 자신 한 사람조차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크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온전히 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벵이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베드로가 능력이 있느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지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안전벵이를 향하여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는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다 말거나 하다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낫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벵이가 걷고 뛸 수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벵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고 해서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안전벵이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벵이었던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멸시와 천대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저렇게 구걸하고 있느냐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눌림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썬뿌리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은 온전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예배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는데 왜 저는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 썬뿌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은 자신을 관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병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그런 어려움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영과 육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리포스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가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권세도 사람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병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또 이제 부서지고 상한 것들에 육신이 또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안전병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부러지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은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검양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특세기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러지져서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며는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의 사명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정가하며 베드로와 같이 쓰러진 세상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두 제자들을 보고서 정말 경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심을 그들은 정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금은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제 은과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대 물질만능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은과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 미문에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았을 때 사랑은 그를 치유하는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바라보실 때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경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외침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그것은 단지 정말로 주술적인 그런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외침은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었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낳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분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이요 완전케 하시는 이름인 줄로 믿기에 우리는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자이지 결코 우리가 치유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쳤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과연 놀랐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안전병이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었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안전병인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손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그 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어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전병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히 나가서 안전병이를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지고 내 삶에 부서지고 또 이제 상처받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가졌지만 권세 명예를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예수, 크리스도가 해결자이시라고 과감히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에 고향으로 가셔서 가족 친지를 만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가족회를 나눌 때 정말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의 삶에 예수, 크리스도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과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구원과 완전한 치유함이 필요한 이 땅에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면서 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